여기 보세요. 뭐가 금방이라도 피워나 알 것 같아요. 아니요. 괜찮아요. 뱀요. 얼마 전에 두 마리 봤어요. 그냥 가라 해서 산으로. 바로 뒤에가 산입니까? 네. 바로 뒤에 산이잖아. 여기도 산이다. 안녕하세요. 청혼 이현설입니다. 어제 오후에 더위를 식힐 겸 한적한 산길을 걸었었죠. 눈을 따라 한참 걷다 보니 배탐구소에 나무로 가려진 짐이 있고 아주머니 한 분이 걸어가고 있더군요. 아주머니를 불러도 대답을 하지 않으셔서 잇따라 가보았는데 다 쓰러져 가는 폐가가 앉혀있고 아주머니를 다시 불러봅니다. 계세요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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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여보세요. 안녕하세요. 왜요. 이거 지나갔다 보니까 산속에 집이 있어서 잠깐 구경 왔어요. 근데 왜 나무수를 왜? 네. 좀 들어갔다 보겠습니까? 아니 얇은데. 아니. 집은 한참 있는데 나무고 풀이고 엄청난데. 제가 저 밖에서 보니까 좋다란 길이 나 있어서 풀을 베는 것 같아서. 아 여기 사시는 거예요? 네. 살고 있어요. 아주머니 여기 혼자 사시는 거예요? 네. 내 혼자 사는데 왜? 아저씨가 왜 자꾸 물어봐요? 네. 아 깊은 산속에 사시니까 궁금하기도 하고 무섭진 않으세요? 네? 무섭진 않으세요? 안 무서워요. 아 여기 전기도 안 들어오는데 예예예. 포럼콩 피고 살아요. 자꾸 나무를 자꾸 물어보는데 아 죄송한데 아 여기 전기 전기뿔이 있는데 전기는 안 들어옵니까? 안 들어와요. 아 안 들어와요? 아 그래서 호랭불 켜고 사시는 거다. 네. 좀 묻지마. 아 제가 잠깐 촬영할게요. 네 그래 하세요. 네. 사려고는 하는데 묻지마시라고. 응응. 응응. 여기 보니까 그 마당에 풀이고 나무고 이거 엄청난데 이거 완전 폐가네 폐가. 그렇죠. 그런데 폐가에 혼자 사신다고 그럼 아주머니 여기 혼자 사시면 무섭지 않으세요? 안 무서워요. 난 원래 조용하고 이래갖고 산속에 사는 게 좋아서 아 산속에 사는 게 좋아서 응응응응응응 산속에 이런 다 쓰러져가고 폐가 같은 집을 어떻게 찾으셨어요? 아 이런 집을 찾으려고요. 여기저기 많이 다녔어요. 아 그러신가요? 여기저기 많이 다니고 그리고 여기 찾았어요. 아 그럼 아주머니 혼자 찾으신 거예요? 네네. 아 그렇구나. 네. 그래갖고 찾아왔어요. 이제 내가 살면서 술 좀 해갖고 아 술이? 네. 아 그러신가요? 네. 아 여기도 방이 한 칸 더 있네요. 네. 방이 한 칸 더 있고 TV도 있고 응응응응응 뭐 여기 오신 지 얼마 안 되시다니까 TV는 아주머니 거 아닌 거 아니에요? 네 아니에요. 와 진짜 그거 대단하시네. 어떻게 이런 데 혼자 사실 생각을 하세요. 그러게요. 이런 거 좋아하니까 아 좋아합니다. 뭐 무슨 사연이 있어서 여기 들어오신 건 아니고 내가 몸이 안 좋았어요. 아 건강이 안 좋았어요. 네. 건강이 안 좋았어요. 그러면 산골로 들어오셔서 네. 이런 집에 살면 건강이 좋아질 거 같은가요? 지금 많이 좋아졌어요. 아 많이 좋아졌어요. 아니 여기 들어오신 지는 얼마 안 된다고요? 얼마 안 됐어요. 얼마 안 됐는데도 네. 내가 운동하고 뭐 이래 이래 하고 공기가 너무 좋아해요. 아 공기 좋고 물 좋고 네. 저 앞에 물 흐르는 소리가 들리네요. 네. 너무너무 좋아졌어요. 내가 진짜 많이 아파. 아 많이 아파졌어요. 네. 그런데 내가 이제 와서 얼마 안 됐지만 너무너무 좋아요. 아 다행입니다. 아 다행입니다. 아 그럼 건강이 안 좋아서 네. 이런 집을 찾으시다가 네. 여기를 발견하시고 우연찮게 이제 해갖고 이제 찾아가 네. 그래 지금 얼마 안 됐지만 이제 하나 내 건강이 되게 많이 좋아졌어요. 네. 그래 이제 내가 살면서 살면서 이제 신경이 갖고 살겠죠. 아 여기 사시면서 네. 수리를 하셔서 사신다고 네. 그래야 되겠네요. 네. 지금 뭐 내가 당장은 내가 그냥 이제 살고 있는데 네. 좀 이따가 이제 건강이 많이 좋아졌으니까 네. 수리를 해가지고 살려고 해요. 아 아 앞으로 이 사시면서 더 건강히 오래 사셨으면 좋겠다. 아 그렇죠. 네. 그럼 다음에 놀러와도 돼요? 오지 마세요. 그래요? 그냥 오지 마세요. 그냥 사람 많이 오는 거 싫어. 아 혼자 사시는 게 네. 네. 하긴요. 산골까지 들어오셨으니까 혼자 조용히 시간 보내셔야지. 네. 나는 혼자 이렇게 있으니까 누가 오는 거 싫어요. 아 다음에 어디 갔어요? 아 예. 다음에 한 번만 더 허락해 주십시오. 내가 조금 집을 그거 하고 수리하고 아 수리하고 그때 놀러 어딘가 아 예예. 그렇다. 지금은 안 돼. 네. 아니 거긴 뭐가 있습니까? 왜 거기 가세요? 아 여기 부엌인데 네. 부엌이요? 뭐 얄구주인데 네. 그래갖고 이렇게 해갖고 아 부엌. 좁게나 내가 바 하나 갖고 밥을 해가 먹고 그러거든요. 아 그렇죠. 다 무너졌어요. 아 다 무너졌네요. 네. 옛날 여기가 소돌려놨던 나무이고 네. 그렇게 했죠. 아 이거 지붕이 다 무너졌어요. 네. 야 이런 데 어떻게 사지나. 아 여기도 옛날 집이었다. 그쵸? 네. 방이었다. 그런가 봐요. 아 그런데 그 아주머니는 어떻게 이 집에 대해서 들어오신지 며칠 안 된다는데 그렇게 잘 나세요? 그거를 왜 물어? 네? 왜 물어? 좀 말씀해 주시면 안 될까요? 다음에. 다음에 다음에 내가 수리하고 그러고 난 다음에 놀러 오세요. 아 네. 지금은 그렇고 네. 그러니까 밤에 그거 했어요. 그러면 식사는 어떻게 하세요? 그러니까 반아요. 맛 한 거. 거기다가 해가지고 뭐 내가 해 먹어요. 고추장, 된장 해갖고 산에 가서 나물뜨다가 먹고 아 나물뜨다가 드셨다. 네. 그래요. 맛있어요. 아 그럼 이 집에 대한 비밀은 다음에 알려주시라는 거죠? 다음에 아 이거 여기 산중인데 밥이 안 날려나 괜찮아. 여기 보세요. 뭐가 금방이라도 튀어나올 것 같아요. 아니야. 괜찮아요. 올해 아주머니 연세는 어떻게 되시고? 만났고 다음에 오면 얘기해 줄게요. 다음에 다음에 뭐 자꾸 물어봐 궁금하잖아. 궁금하잖아. 다음에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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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그때 내가 이렇게 줄게요. 지금 안 돼. 아 예예. 이런 거는 내가 이제 살면서 다 이렇게 하나하나 풀을 뽑고 또 잘라야 되고 그래갖고 내가 하나하나 지금 하고 있어요. 아 그래요. 아 그래서 저 들어오는데 풀을 다 베셨고 다니게. 여기 마루바루 앞에 나무도 있고 풀이고 아 이거 이제 큰 거는 다 놓고 다른 거만 이렇게 내가 자르고 달고 여기는 이제 나무를 떼니까 나무 떼기 하니까 나무가 많이 필요하겠죠. 이런 거 잘라서 나무 해도 되고 그래요. 아 이건 진짜 옛날 마루 짜. 그쵸. 옛날 문이 너무 좋아요. 네. 내가 하나하나 수리를 해갖고 다음에 오세요. 저 장마철인데 벌레들 많지 않아요? 아 그 많아요. 습하고 왔네요. 그래도 상관없어요. 그거 봤나요? 아 여기 뱀은 나타나는 거예요? 아 뱀요? 얼마 전에 두 마리 봤어요. 어 봤어요. 그냥 가라 했어. 산으로. 바로 뒤에가 산이니까. 바로 뒤에 산이잖아. 여기도 산이고. 아 여기 제가 보니까 바로 뒤에 산이고 돌돌이 많은 거 보니까 야 뱀이 많이 살겠네요. 또 얼마 전에 두 마리 봤어요. 네. 아무튼 뭐 뱀이나 벌레 조심하셔야 해요. 네. 그 다음에 그래 해갖고 조금 수리를 하고 난 다음에 그때 한번 놀러 오세요. 아 예예. 그럴게요. 예쁘게 해갖고 있으면. 네. 저는 여기 사시면 뭐 필요한 게 없으세요? 아 여기는 다른 거 없고 커피. 아 커피. 그리고 라면. 라면. 응. 그리고 또 밥 할 때 그거 뭐야. 햇반. 아 햇반. 그러면 돼요. 안 그럴 필요 없어. 네. 아 그렇죠. 제가 다음에 올 때 꼭 사 올게요. 안 사도 되는데. 지금 바라가지고 뭘 해 드시니까 반찬을 만들어서. 그냥 고추장, 된장. 그러니깐 나무만 있으면 돼요. 네. 여기는 나무가 나물이 많으니까. 지금 여름인데도 나무를 뜯어서 드세요. 없애지 않을까요? 네. 아니 괜찮아. 괜찮아. 이제 밤도 됐으니까 나도 밥 해 먹고 자야 되니까 가세요. 아 예. 여기 산속이라 그런지 해가 금방 지네요. 그럼요. 아 예. 가야죠. 네. 아무튼 건강이 잘 계십시오. 네. 뭘 잘 챙겨 드시고요. 제가 다음에 햇반하고 커피하고 또 뭐였더라. 라면. 라면 사가지고 올게요. 뭐 어떤가. 네. 어떤가 말들어. 어떤가 말들어. 그럼 혹시 가족분들은 계세요? 그런거 말은 물어봐요. 묻지 마세요. 아. 죄송합니다. 그런거 말은 물어봐. 휴대폰은 있으세요? 그런거 묻지말라고 밝혔어요. 아 예. 빨리 가세요. 전 걱정돼서 어디 건강이 안 좋으시다니까. 갑자기 아프시기라도 하면 어떻게 하나요. 이제 말은 저기 자꾸 물어봐요. 이제 그만해. 빨리 가. 아 예. 가겠습니다. 네. 다음에 놀러올게요. 네. 고맙습니다. 저 가고 있으니까 방에 들어가십시오. 저 너무 경계하지 마시고. 네. 고맙습니다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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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고맙습니다.